안녕하세요. 백살까지 건강하게 아름답게 10학년 영반 황당앤원더스티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드시고 나서 피곤하거나 배가 아프면 혹시 간에 문제가 생겼나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술을 얼마나 먹어야 간이 안좋아지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술을 마셔서 간에 질환이 생기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 질환의 중요한 원인인 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면 간에 병이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술 즉 알코올은 각종 감염 바이러스와 함께 간 질환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입니다.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간이 커지는 알코올 지방간이 생깁니다. 알코올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세포의 염증과 계사가 생기면서 알코올 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지방간이나 알코올 간염이 너무 오래되어서 반성화되면 알코올 간 경병증이 진행이 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는 모든 사람에서 알코올 간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알코올 간 질환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알코올 섭취량입니다. 그 외에 알코올 대사와 관련된 유전적 요인, 영양상태, 동반 질환 등이 알코올에 의한 간 질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을 일으키는 알코올 섭취량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이 남자의 경우 40g, 여자의 경우 20g을 초과할 경우 알코올 간 질환을 진단할 정도의 섭취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암이 생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알코올 지방간은 대부분의 과음자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대개 무증상입니다. 알코올 지방간 단계에서는 술을 끊으면 정상간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간염이 생기면 회복이 어려운 섬유화가 발생합니다. 오랜 기간 알코올 간염이 지속되면 알코올 간 경병증이 진행이 됩니다. 하루 60g 이상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의 90% 이상에서 알코올 지방간이 생깁니다. 만성 음주자의 30%에서 알코올 간염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음주를 장기간 지속하면 8-20%에서 알코올 간 경병증이 발생합니다. 알코올 간 경병증 환자의 3-10%에서 간암이 발생합니다. 알코올에 의한 간 질환은 처음에는 무증상이어서 빠른 대처가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17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건강선언문에서는 소량의 음주도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인 경우 남자는 소주 3잔에서 4잔, 여자는 소주 2잔에서 3잔 정도를 물, 음식과 함께 2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주문화가 간질환, 간암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에 쉽게 참여하시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